숟가락 조그맨 우리가 꼭 누른다 먹는게 forgot burn 매운 그리고 그럼 오늘도 고춧가루 두번째 고춧가루 찹쌀가루 초콜릿 도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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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ös 이제 밖에서 sö리 추웠단 말이야 추웠단 말이야. 어 조용히 해봐. 이거 무엇이도 안가? 혼자 먹어요? 나 한 입만 줄 거야? 나한테 먼저? 꾸덕하지. 왜 이렇게 꾸덕하니? 나도 보면 꾸덕해 보이는데. 아 이상하다. 너 우유를 작게 넣었나? 아닌데? 맛있을 거 같아. 난 너무 오래 끓였나? 원래 이렇게 꾸덕한 애는 아닌데? 난 너무 오래 끓였나 봐. 양파야? 맛있어. 맛있지? 응. 국, 국 줄까? 국? 아니 깍두기. 국 줄까? 아니 깍두기 좀. 깍두기? 깍두기 없는데? 김치나 깍두기 좀. 김치? 알았어. 진짜 맛있다. 저기 있어야 될 거 같아. 뭐? 젓가락. 왜? 김치를 먹을게. 밥이 되게 맛있는데. 햇반 아니야. 햇반 아니야. 햇반 아니야. 목이샤. 지하철에서. 응. 사람들한테 막 밀어서 타잖아. 응. 그럼 막. 막 밀고 막 그러잖아. 사람들이 막 밀어? 밀지. 막 밀어서 찡겨서 타잖아. 그러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? 막 소리를 치고 싶은 거야 아직도 미지 말라고 근데 지금 말을 못 하잖아 속으로 막 하는 거야 아 이거 김치 없으면 못 먹겠는데? 이게 제일 맛있어 먹어봐 잘 먹었습니다 짠 너무 뜨겁네 안녕